이정재, 정우성 형 나온다고. 그거 2주년에 나왔어? 그러니까. 이게 그날 아니야? 여기 촬영장 아니야? 왜, 왜, 왜 여기로 불렀어? 이정재, 정우성 형 나온다고. 그거 2주년에 나왔어? 그러니까. 이게 오늘 그날 아니야? 간판도 없는데. 세트 아니야, 여기? 그러니까. 와, 그래도 기대돼. 아, 진짜 웬만하면 다 봤을 텐데 우리, 그렇지? 우성이 형 한번 본 적이 있고. 아, 너 어떻게 얘기하는 거지? 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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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그럼 뭐라고 그래, 우성이 형 같아. 아, 진해요? 아니, 방송 한번 했으니까. 아니, 연락처는? 아, 모르지. 죄송합니다, 진짜 해? 안 하지. 안 하지, 그냥 안 하지. 우성 씨라고 해야 돼? 아니. 우성 씨라고 해야 돼? 아니. 시끄러우시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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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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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는 아니고 형님.. 형님.. 자자.. 어? 뭐야? 여기야? 판넬만 있는데? 판넬만 있는데? 자자.. 자자.. 어? 어? 뭐야? 판넬만 있는데? 네, 네. 어? 어? 근데 그냥.. 이렇게 두 분 모시고 하는 거예요? 아직 안 오신 거예요? 아직 안 오신 거예요? 멋있다. 판넬만 봐도 멋있다.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.. 뭐야? 직접 나오시는 게 아니고 등신대랑 촬영하는 거야 오늘? 건물에서! 건물에서 냄새가 너무나! 등신대랑 촬영하는 거야 오늘? 건물에서 냄새가 너무나! 건물에서! 건물에서! 건물에서 냄새가 너무나! 키같이 아버지인데? 아이! 어이! 키같이 아버지인데? 어이! 진짜? 루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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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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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얼굴이 왕이 될 상인가? 우리 두 개지오화던 심정이었는지 아시겠지? 아니 그건 얘기가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? 이거 아시면 우리 살리는 거다. 내가 했습지행이야.. 어디 가요? 또 민주희 역 quotid의 복지와 하나? 내가 생각이学 Robot 왜 상 operates? 이렇게 응 richtig.. 이 아줍 divulg gu geography 사우나 가서 잠깐 눈 좀 묻히려고요 사우나에 잘 데가 있어요? 아무데나 누우면 자는 거죠 나 잠깐 집에 갈 건데 같이 가요 아니, 괜찮아 뭘 그렇게 놀래요? 같이 밤까지 지새 사이끼리 아니, 난 그냥 사우나 사우나 바닥에서 잔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좀 그래요 가요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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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봐, 저거 봐 아주 꼬리를 치네, 꼬리를 쳐 아이고, 말하는 거 하고 둘이 사귀는 거 틀림없어 내 눈은 못 속인다니까 입 다물어 동네 방에 떠들어 대지 말고 입단속 하란 말이야 아, Plus! 안아,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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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준아 이준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좀 쉬고 있어요. 잠깐 장 좀 볼게요. 아니 정말 괜찮아요. 아니요.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래요. 잠깐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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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우성 씨. 우와. 영접합 먹었어? 아니요. 선배님도 메뉴에 되게 공을 많이 들이신 것 같아요. 오늘 때문에 한 끼는 안 먹고 왔습니다. 그냥 얼굴이 서서요. 밑에 커튼 좀 같이 달자. 나중에 하자. 나중에 하자. 싫지? 오빠는 내가 진짜 가도 괜찮아? 정말 상관없구나. 내가 잊든 말든. 진짜 나아. 짠. проч. 그런 거 좀 내가 해볼까요? 그런 그 레드바이에 젊은 것 같아요. 더 좋은 거 같아요. 더 좋은 거 같아요. 야야야야야. 내려가. 너 언제부터 이랬어? 이하루? 하루야. 일어나 봐. 약 좀 먹자. 근데 오빠 좀 어색하다. 아니 그렇게 아프면 말을 해야지. 열이 이렇게 많이 나는데. 배가 안 반겨서? 잠시 후, 잠시 후. 자, 잠시 후. 자, 잠시 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